가테말라 시티로 가고 있는 택시 안입니다. 안티구아에서 가테말라 시티로 가고 있고요.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즐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랄라보르 농장 입구에 있는 커피 어웨이크닝이라는 숙소인데요. 우리같은 사람들이 오면 여기 재워줘요. 근데 되게 좋아요 시설이. 보여드릴까요? 이런 텐트에서 자거든요. 근데 게샤빌리지 텐트랑은 좀 달라요. 보여드리죠. 보시면 저는 오늘 버본이라는 곳에 배정을 받았어요. 저기 치우님은 카투라에 배정을 받았고 디나미카에서 제공하는 버본 텐트고요. 여기 쉴 수 있고 버본 써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초치어 텐트가 글램핑 수준이죠. 저는 사실 야영을 안 좋아해서 별로 텐트에 대한 감흥은 없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깨알 어메니티까지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티셔츠까지 커피랑 다 준비되어 있구요. 어메니티들도 완벽하게 여기 제가 예전에 왔을 때 좀 추웠어요. 근데 모르겠네. 오늘은 따뜻한데 그때 그 추운 기억으로 제가 조금 꺼려지긴 했는데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좋아요. 화장실 샤워실이 이렇게 다 구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자게 됩니다. 콜라를 가지고 씻고 계시네요. 콜라를 주셔서 지금 받아서 이곳은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곳이시고요. 여기서 그때 캠프파이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아침 식사를 하는 곳까지 뭐 사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곳이라 아마 누가 와도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커피 투어 한다면 거의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싶고요. 앉아서 이따가 밤에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과자를 또 가져오고 계십니다. 자세한 식사 이곳은 지역이 많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ygene에 관한 오ygene에 관한 오ygene에 관한 오ygene에 관한 곳입니다. 이곳은 가장 큰 곳에서의 Guatemala입니다. 그는 하나의 이유는 그곳은 이곳에 관한 곳입니다. 이 회사는 보bons, pacamaras, 게이샤, 그리고 팩치코맛입니다. 저희는 커피 특별한 커피, 워싱한 커피, 자연스러운 커피입니다. 4년 전에 얘기했네요. 너는 알겠어. 너가 그 커피는 내 맘이야. 안녕하세요. 와우 커피. 니나미카 커피. 와우. 너는 찍을 필요한거지.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200년 된 나무구요. 야 야 여기 한번 야 자 여기 일라 보르 농장 초입 인데요 이 나무들이 지금 심어져 있죠 이 나무들은 여기서 심은 겁니다 여기서 커피 체리를 쉐이딩 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들 인데요 주로 그라빌리아 나무들이 있어요 이 그라빌리아 나무들이 과테말라에는 이런 쉐이딩을 만들기 위해서 인가 나무도 많이 쓰고 이런 그라빌리아 나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그라빌리아를 100년 전에 심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커피 때문에 심었구요 여기는 이 라라보르 농장은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유일한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농장이죠 서울에 농사를 못 짓듯이 과테말라 시티 농사를 짓는게 의미가 없어서 많이 포기를 했는데 이 농장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가 5대를 이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그 과테말라 시티에 이런 좋은 공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대요 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공원 공원을 조성 하듯이 여기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어나가서 영원히 과테말라에도 좋은 공기를 공급하고 싶다 라는 이유로 그 5대 손째 지금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이구요 음 되게 좋은 의미로 짓고 있죠 이 농장은 그리고 이런 커피나 나무들이 되게 플랫한 환경에 있어 보통 농장이면 이렇게 스티프 뭐죠 경사진 곳에 짓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평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나무가 꼭 경사 져야만 좋은건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무들을 그라빌리아 인간 나무들을 잘 심어서 쉐이빙을 만든다면 충분히 좋은 커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오늘 먹어본 커피도 맛이 좋았구요 그래서 약간 상식을 깨는 그런 농장인 것 같아요 아까 저녁으로 이곳에 있는 이런 상품의 기관을 찾아봤습니다 네 저는 제프 저는 제프 그리고 Tommy 그리고 제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이때 아예 소프트는 작동 작년에 작동도 여기에서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도 이 디자인을 저희는 소형이 있습니다 저의 그림을 만들고 여러분이 로스터링을 원하는 것 같아 이런 로스터링의 로스터링을 했을 때 커피 미업 로스터링이 이런 로스터링을 했을 때 이런 로스터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로스터링을 했을 때 아휴 이거 좋아요 우리 할머니요 아휴 ainstown 과거의 바깥을 기회 1 가격입니다 1은 3곳use 1로 1로 11로 그리고 그 담아 외모 tracks 그래 네. 칸들라리아. 칸들라리아. 네. 와이칸? 네. 와이칸. 와이칸. 디나미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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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你看 굿. 아. 네. 아. 정말? 네, 사실. 한국에서 다른 사 devastating장을 산거 같은 제품입니다. gew칠 전 puls 09초. 아각fen cogn我是 기소별 PUTS. 이 제품을 가수된다. 아. 그렇다면요. 가수용 황 Ib acting工. 너의 한각형은 이 배경 파킹 마신이 이건 여기 오, 네 네 오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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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께요 이건 배경? 배경 파킹, 네 한번 보여드릴께요 여기 여기 이 버튼의 그 버튼을 만들어볼께요 여기 사진을 찍는 사진, 라이칸 사진을 카페인 포츠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은 박스. 네. 네. 30킬로 박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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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킬로 박스. 네. 30킬로 박스. 1백? 아니 15. 네. 15. 아, 이ining죠. 사실 우리 로고를 변호로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로고 깔개 로고를 찍어 줍니다. 로고를 칼리브레이해야 합니다. 바깥을 중심으로 칼리브레이해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통 얼마나 색을 사용할까요? 아, 4, 3, 4. 4, 3, 4. 이렇게 보세요. 오, 와우. 와우. 아, 네, 그는 테스트입니다. 아, 네. 테스트, 뭐 두. 테스트. 아, 네. 4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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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여기서 커피를 진행을 합니다. 과테말라 커피는 오늘 여기서 끝을 내고요. 여덟개의 커피를 한 번에 방문하겠습니다. 오늘 8가지의 여러 uninhabitation 수press,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 다양한 식물. 여기의 대상에서 저희는 부터에는 마트마나요? 포함된 같은 기술이고요. 이게 제외ities 맵도 있고, 제피스파이이의 개선 이름이 투명ounty 입니다. 나라? 네. 네. 저희는 다른 종류가 있네요. 이곳은 커피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웨이후에테랑에서 주문한 곳이 있나요? 네. 다른 곳이 있어요. 네. 다른 곳이 있어요. 자, 오늘 커피는 머쉬드 테이블을 시작합니다. 1,2,3,4,5,6,7 해서 총 몇 개야? 10개. 그렇죠? 10개. 웨쉬드 테이블. 디남미카 커피 웹에서 커피 진행하고 어떤 커피가 좋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커피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먹어본 10시짜리인데 일단 탑은 엘피날. 엘피날 게이샤가 탑인데요. 일단 엘피날 게이샤. 확실히 압도적인 퍼포먼스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게이샤. 두 회구에 통해서 오렌지 게이샤가 있는데 요거는 체리 색깔이 오렌지 이더라고요. 게이샤인데 이게 폭발적인 게이샤 향은 아니지만 단맛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뒤에 게이샤 향이 같이 숨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엘피날 만큼 폭발적인 게이샤 향은 아니지만 아주 재미난 커피예요. 아마 약간 처음 드셔보시는 스타일이 되고요. 올해 다시 재발견. 비즈카야. 비즈카야 중에 버본 이스트. 아 이거 딸기 그냥 빡 터지네요. 그렇다고 과하지 않고요. 짜장면 터지지 않고 아주 잘 나온 세 가지 여기서 살만합니다. 지금 마지막 칸델라리아 커피가 남아있고요.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커피이 끝났고요. 여기 친구들이 그려줬어요. 그림으로. 사진이 아니라 되게 디테일하게 잘 그렸어요. 캠프파이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테말라의 농장. 텐트가 잘 구비되어 있고요. 글램핑이죠. 글램핑. 텐트라기보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술도 한잔하고. 불도 이 아저씨가 켜주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죠. 부럽죠. 인간이 엄청 많아요. 너무 크죠. 진짜 크죠.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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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피자의 옆원은.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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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북극. 오늘도 망고 타임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망고 두가지 망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는 여기 노란색 보이는 망고랑 하나는 여기 톰 이라고 불리우는 품종의 망고 바로 여기 그 캠프 파이어 망고 파이어 오늘 하려고 준비 왔구요 두가지 망고 파이어 캠프 파이어 하면서 망고 먹는 이 즐거움 요거는 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오늘은 실패가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오늘 했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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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아 이거입니다 이거 이거 이게 됐어요 이건 괜찮 cham 토하라 망고가 또 이렇게 여러정보 있더니 괜찮은데요? 다릅니다 맛이 진짜 달라요 맛이 괜찮은데요? 다른가요? 뭐랄까? 젤리인가요? 제재같은 식감이 좀 있고 뼈 뼈 그럴까 봐 뼈는 또